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문장 써볼게요 나는 누가 나를 칭찬하거나 비난하든 개의치 않는다 나는 다만 내 감정에 충실할 뿐이다 모차르트의 명언 오늘 써볼게요 모차르트의 명언 오늘 써볼게요 모차르트의 명언 오늘 써볼게요 같은 문장 반복해서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긴 문장이니까 천천히 쓰시고요 중간에 틀려도 그냥 끝까지 계속 써보세요 모차르트의 명언 오늘 써볼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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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긴 문장이에요 천천히 써보시길 바랄게요 내일도 좋은 문장으로 또 영상 만들어서 올게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또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